매달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는 월간 윤종신이 가요계획이었다면 개그게임 주간박성강이 있습니다. 매주 새로운 개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공개 코미디 최초 일회용 개그. 이번 주밖에 못 봐요. 이 코너는. 자, 갑니다. VR게임 사가지고 이제 드디어 처음 해보네. 자, 이제 한 번. VR게임 한 번 해볼까? VR게임 어떤 건가? VR 세계에 오신 것을 반영합니다. 우와, 신기하네. 자, 뭐 뭔지 해볼까? 제일 기본적인 롤러코스터 체험 해봐야겠다. 롤러코스터 체험. 어, 뭐야, 뭐야. 우와, 우와, 나도 이렇게 잡아줘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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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이렇게 잡아준다고? 어, 올라간다. 우와, 우와, 진짜 같아, 이 쓰 Sis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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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같아! 그만해, 그만해! 야 진짜 같아 자 또 해봐야겠다 진짜 같아 완전 신기해 자 다음은 이런 것도 있네 내가 배우가 꿈이었으니까 이거 해봐야겠다 드라마 체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오빠 뭐야 여자진공이야 사람들이 왜 오빠한테 박보검 박보검 봤는지 알겠다 그래도 박보검보단 우리 오빠가 더 멋있지 야 이 게임 재밌네 오빠 우리 오늘 뭐 할까 뭐든지 합시다 영화 볼까 뭐든지 뭐 밥 뭐 먹지 사모님 이쪽입니다 이가은 엄마 엄마가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생기네 만나지 말라고 했지 어이 뭐야 게임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 박보검이야 박보검은 무슨 박보검이야 얼른 차이가 있어 엄마 얼른 아 괜찮아 안 깨 이거 무슨 드라마야 이거 자네 내가 우리 딸이랑 헤어지라고 했을 텐데 처음 뵀는데 혹시 우리 딸 돈보고 만나나 아니 내가 그럴 줄 알고 아 재밌는데 이 드라마 어허 섭섭지 않게 준비했네 아아 당장 우리 딸이랑 헤어져 뭐야 1번 헤어진다 2번 안 헤어진다 어허 이거 아침 드라마구만 이거 분명 내가 안 헤어진다 그러면 이거 물을 뿌릴거야 얘네는 나 무조건 1번 헤어진다 뭐 헤어져 네 우리 딸을 갖고 놀아 놔 이 뭐야 1번이 안 헤어져 아이씨 그럼 뭐야 2번이 정답인가 오케이 그럼 2번 2번 안 헤어진다 뭐 안 헤어져 네 어디 갔어 어 말해 말해 아 뭐야 이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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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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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다음 얘기 궁금해요 네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빨리 와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뭐 알았어요 어차피 게임인데 뭐 결혼 안 할게요 결혼 안 할텐데 이혼합시다 왜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뭐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성광씨 막상이다 그럼 우리 결혼하자 네? 결혼하자 무슨 결혼을 둘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저런 놈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아니 여보 나 성광씨랑 결혼할 거야 말할 거예요 나 사실 내가 널 사랑해 응 우와 임신이지 너희놈 내? 내 와이프를 임신을 시켜 뭐해 잠깐 만났는데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좀 전에 만났어요 우리 아니 얘는 쟤가 아니에요 쟤 아이입니다 어? 우리야 야 망치 않게 재밌다 재밌다 다들 그만해요 재밌어 내가 누구의 아이를 가졌든 나 성광씨랑 결혼할 거예요 뭐라고? 야 이거 칠 여자네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?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? 오빠 왔어 선택해 나야 엄마야? 당신의 마지막 사랑은? 당연히 너 여러분들 몇 번 할까요? 물어볼게요 몇 번 할까요? 네 1번 1번 좋았어 악기 그러면 운명에 맡기시다 운명에 운명에 3번 3번 운명에 3번 운명에 3번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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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보기에 없었는데 날 선택해줘서 고마워 아니 나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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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었다 지웠다 잠 잠 어 대학 다음 대사 보더라 뭐지? 몰라요 야 재밌어 뭐야 아 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못 보지러워 네 나 너 아 하 너 하 오 보orage